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에 가가지고 이제 화두를 내가 마무리를 지을 걸로 하고 그러면 유심으로 유심으로 있을 유자 마음심자에서 유심으로 마지막까지 탐구하면 뭐가 됩니까 철학이 되고 학문이 되고 사상이 됩니다 무심으로 탐구가 아니라 참구를 하면 도가 되고 공이 되고 각이 됩니다 이 차이가 이거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심으로 탐구하는 것하고 무심으로 참구하는 차이를 이 번호 내에서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라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이걸 이제 첫 시간까지 거의 되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무리하는 것을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교재를 하나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일목요일하게 정리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걸 깨지면 안 되니까 이제 한번 다 읽고 72번 단능여시하면 하려 불필이려 신심부리 불이신심 언어도단 비거래금이다 옛날 우리 스님이 하도 토를 잘다니까 수자들이 놀리기를 일자 타짜 스님께서는 아파도 그냥 아야야 하는 게 아니라 아야야 하니 아이고로다 아이고 호야 아야니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그냥 아야야 하는 게 아야야 하는 게 아니라 아야야 하니 아야야 로다 하더라고 이제 토가 이게 토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단능여시하면 다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직일체가 되고 일체적일만 되면 즉 바닷물 한 방울 바닷물과 전체 바닷물이 하나라는 것만 안다면 즉 신불급 중생이 다 하나라는 걸 안다면 어찌 성불 못할 걸 걱정하겠느냐 이미 그게 믿었다면 그 믿음만 있으면 뭐라 그러죠 신득급이라 믿음이 100%면 깨달음이 100이요 믿음이 30이면 30만큼 깨달음이요 믿음이 50이면 50만큼 깨달음이라 이거는 뭐 성불 못할까 걱정하지 마라 고로 그 믿음이 믿는 마음은 둘일 수가 없고 둘 아닌 것이 바로 믿는 마음이다 즉 나는 부처일 수밖에 없다 성철 큰 스님은 이걸 엄청 강조했어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을 엄청 강조를 했어 엄청 고로 언어도단이요 비거래금이니라 이랬다 이 말이야 이게 읽기는 다 읽었어 대신 여기는 73번인데 우리는 몇 번으로 됐죠 74번 74번으로 됐어요 그럼 10분 쉬어가지고 71번 72번 73번 74번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해 3학과 화도만 해가지고 정말 그게 다 갖춰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신심명 강의를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1번 일 즉 일체요 일체 즉 일이다 부처님께 이제 제가 이제 부처님 법을 처음에 알 때는 부처님이란 분은 아주 가로닥하고 훌륭한 분이기만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사상으로 내려오면서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격이 불교다 중국에 와서 생긴 게 신심명 아니냐 그러는데 산스크립트든 뭐 빨리어든 뭐 마갈다어든 부처님 말씀이 상대성 끊어진 게 연기법이거든요 상대성이 없는 게 그 연기법은 어쩌면 이 일적일체요 일체적일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격이 불교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많이 달라졌다지만은 동양의 사상에서 이해 쉽도록 이제 많이 중국화되어가지고 한 거지만 뜻으로 봐가지고 바닷물 변화가 없듯이 전혀 그 참 뭐가 안 된 게 이제 그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결론 내가면서 개정해와 화두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견이죠 바로 보라죠 바로 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가 그 당시에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못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2500년 뒤에 와서 이 고생하는 거 보면 그건 틀림없이 그 당시에 아마 조달이 따라다니면서 별 못된 짓을 다 한 거는 여러 번 웃지만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해면 더 했지 나보다 덜한 사람은 아니요 그거 웃을 일은 아니라고 그거 뭐 결코 나보다 막상막할 거야 아마 그러면 부처님께서 바로 보라 하고 그 부다가야에서 확 철이 깨달으셔가지고 9일인가 10몇일인가를 그 걸어서 와가지고 그 사제법 팔정도를 설할 때 바로 보라 할 때 그 어른이 보는 바 있는 이런 걸 물건 보는 거를 정해놓고 바로 보라고 난 이렇게는 안 했다고 보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참선에서 공돌이를 보고 나서 부처님이 바로 보라 한 걸 딱 보면 그게 저 밑으로 아까 저 달망거사 말씀처럼 제가자들에게 정말 이해가 되도록 아 이거구나 하는 말이 되려면 따로 볼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되게 슬프다 정말 슬프다 인간들이 죄를 저질러놓고 무슨 말이냐면 죽은 소를 그걸 사료를 만들어서 소를 억지로 먹여가지고 구제역을 만들어놓고 큰 많은 소를 파묻을 때 더욱더 난 텔레비전을 안 봐서 그러는데 어제 선원장들 모임에서 목탁소리나는 소가 있었다면서요 먹떡떡떡 하는 그 세 마리를 그 소를 어떤 주지스님이 비싼 값을 주고 샀다네요 그거를 딱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도들 좀 모으고 그러는데 구제역으로 그만 세 마리를 다 파묻었다는 거예요 강화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생길지도 강화 딱 사가지고 갔는데 강화해서 파묻었다는 거예요 세 마리를 다 말은 이렇게 그 스님 생각하니까 어처구니없어 웃지만은 어떻게 마음이 그리 안 됐는지 충주에서 2만 6천 3백 마리 땅 묻었다고 한 날은 저녁이 안 맥혀요 막 무릎을 꿇고 소들한테 용서를 빌고 싶고 정말 미안하다 인간들 잘못한 건 내가 대신 정말 사과할게 한 맺히지 마라 제발 한 맺히지 마라 와 그 눈 말똑말똑 맑은 눈이 산채로 그냥 다 매장하는 거 그 이래도 되는 건가 싶고 막 슬픈 마음이 확 일어나면요 감당을 못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그거 왜 그럴까 몰라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바로 보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아주 슬퍼하는 손님이 날 찾아왔구나 오늘은 이 손님과 하나 되는 게 나다 이 슬픔을 전체로 내가 받아들이자 슬픔 따로 놔두면 슬퍼서 막 못 살고 죽겠는데 이 슬픔 자체가 되면 슬픔 자체가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손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슬픔이 수행이 돼버립니다 수행이 돼버려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묘한 법이라 아주 묘한 법이 있어 아주 또 반대로 아주 속상한 일이 하나 생겼다 아주 속상한 일이 생겼다 예를 들자면 그 소들이 막 묻어두고 그렇게 저녁도 못 먹고 속상해 하다가도 아 어이 금아 해국 와 부르는가 자네 보고 누가 이때 와달라고 자네 보고 사장하던가 아니요 그럼 누가 왔는가 저 소 저렇게 파묻고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할 때 제가 좋아서 저 사람들하고 공업으로 왔습니다 그럼 그걸 다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닌가 이 사람아 아 맞습니다 그 속상한 걸 고상히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내가 맞아서 치료해야 할 손님은 이 손입니다 어이 속상한 손님 어서 오시오 완전히 손님으로 맞아들여서 그걸 대접을 해버리면 그게 내 수행이 됩니다 그거 바로 보라요 그거 바로 보라거든요 일체 내한테서 일어난 모든 걸 거부하지 말고 전부 다 나로 만들어버리라 이게 바로 보라는 소식이라고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요 이게 옳다는 건 아니요 그러면 슬픔이든 기쁨이든 오늘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놈을 내 가장 공양해야 할 부처님으로 딱 받아들여버리는 그것이 극치가 화두입니다 그게 극치가 화두요 그 마지막 완벽하게 그 손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극치가 화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무슨 무엇이 신심이냐 말길이 끊어진 세계 말이 나오기 이전 세계 너니 나니 나누기 이전 무분별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참 나인데 누가 나를 배신했습니까 우리 석종사 다니는 신도들은 낮에 맞아 날마다 날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심불은 이래서 이제 앞에 한참 해놓고는 마음 마음 내 마음을 내가 배신하고 번뇌 망상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나이고 죽고 죽고 나이 길을 얼마나 윤회했던지 이제 이런 참회하고 바로 나는 공동으로 사세생생 날짱마다 신심불이 불이 신심이 돼서 그 청법문 중에 신심이 굳고 굳어 견고해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냐고 풀보살림이가 비록으로 선지식을 침견하여 한 번 무슨 새소리를 들었거나 바람소리를 들었거나 아욱 하는 한 소릴 때 완전히 확찰되어 해가지고 중생에게 내 인생 다 바쳐지이다 그리고 부처님 해명이어가지고 다른 거는 다 내가 못하더라도 부처님 대는 끊어지지 않도록 해지다는 게 석종사 추구니라 낮에 와서 들어봐봐 근데 보살들이나 거사님들은 그런 것들은 아닌 줄 알고 몸뚱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하는 그냥 이런 것들만 억수로 좋아하니 나도 괴로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양념으로 해주는 거지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여 그래도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를 내가 배신을 했단 말이야 왜 배신했어? 왜 배신했어요? 내가 태백산 도서람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이 손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여 이렇게 묶어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아픈지 말이야 한 3년 동안 이게 겨울 되면 이게 막 얼음 되는 것 같아 되게 차 봐 그리고 건드리기만 하면 전기가 짜리짜리해 그때 묶어가지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소금 한 방울 안 먹고 간장 한 방울 안 먹고 염분을 한 방울도 안 먹고 2년 7개월 먹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거든요 훨씬 건강했어요 지금은 내가 신도들이 대접하는데 안 빠지려고 나만큼 타성에 앉아지고 큰 스님이란 이름이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빠져있는 내가 순간순간 볼 때가 많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소금 한 방울 안 먹고 간장 한 방울 안 먹으면 우리 과학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래 돌아가는 거 신진대사라든지 무슨 영양불균형 결핍증 같은 이런 병원에서 쓰는 문자들 말이야 난 그런 걸 안 믿거든 저기 있는 어떤 모사람 탑해 죽겠다고 고집을 부릴 걸 부리라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내가 고집 부릴만 하니까 부리는 건데 그럼 그때 간장 한 방울 소금 한 방울 분명히 내가 안 먹었는데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염분이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뭘까 그게 3000% 빠져가지고 이거 다른 얘기하는데 그거 확인할게요 어쩌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뒷산에 가서 내가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산돼지를 잡아먹거나 노루 피를 먹는다는데 피 먹으면 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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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본 사람한테 내가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 짭짤하다는 거예요 난 노루가 오일시장에 와서 소금 사다가 김치 담가 먹었다는 역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산돼지가 콩 사다가 된장 담가서 된장에서 저 풀 찍어 먹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본 일도 없고요 여러분도 못 봤죠 그럼 왜 짭니까 그것들은 왜 짜 소금 안 먹었거든요 된장 간장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짭잖아요 왜 짤까 그냥 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염분이 우주 자연에서 우리 몸이 왔기 때문에 그냥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극성을 찾는 우리 이 조동아리 입이 늘 자극성 더 맛있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더 짭은 거 짭은 거 해서 그렇지 그냥 풀 속에 쌀 속에 그냥 나무 속에 우리 몸 유지할 대지와 공기와 햇빛과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냥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요 완벽하게 고로 화두라는 것은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다만 화두라는 건 뜰 앞에 잣나무니라 모양이 있어요? 없죠?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이 뭐고 무슨 화두든지 화두를 하면 잡념과 번뇌 망상에만 안 빠져들어가면 깨끗하죠? 맑고 맑습니다 정말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걸 뭐라 그럽니까? 개라 그럽니다 개 개 정의할 때 개라 그럽니다 개 개 저 바다에 기 말고 기하고 개는 달라 고봉스님이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세 사람만 놓고 가르치면 독립운동한다고 패니까 그냥 술로 달래는 거예요 금봉스님, 은봉스님 일제시대에 돈은 깨달아놓고 가르칠 사람은 없고 하니까 너무 분통 터져서 술 먹고 선학원 왔으니까 개봉스님 하는 말이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스님 술 먹는 것만 자유자제하지 말고 지키는 것도 해보시오 개 지키기가 그래 쉬운 줄 알아요? 개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날따라 서산에서 오면서 산 기 뻘뻘 기다니는 기를 안주로 몇 마리라고 하는데 옳은 말이여 옳은 말이여 참 고맙지 않아 자기도 하도 속상해서 사는 건데 저 나가서 강가에 가서 한잔하고 했는데 기가 뻘뻘 기 나가니까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니까 맞는 말이네 개 지키기 진짜 어렵네 그거 진짜 개 지키기 어렵네 그분들은 그걸 일구로서 이제 받아들이듯이 여기에서 화두가 일념이 돼가지고 잡념이 없어진 것보다 더 깨끗한 세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면 어디 모양이 있는 걸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부처가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일념이 된 것보다 더 깨끗한 세계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요 나오라고 한 번 내놔 보란 말이요 그게 개요 그보다 말길 끊어진 개가 없단 말이요 그 다음 그 깨끗한 것이 자리를 잡은 걸 고요하다 그래요 고요하다고 그 고요하다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정의라 그럽니다 정 고요한 걸 정의라 그래요 개정해 사막할 때 정이 된단 말이에요 정 정 그러면 그 고요한 것이 자리를 잡으면 뭐가 돼요 맑고 맑은 것뿐 허공성이 되어가니까 더 이상 말길이 끊어져 버려요 그걸 해라 그래요 해 그걸 지해라 그래요 개정해 사막이 올 곳이 갖춰져 있는 걸 난 화두라고 봅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때로는 보면 그건 스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가본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내 사정하고는 다르지 그러면 자 한 번 보잔 말이요 중생은 깨끗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번뇌망상으로 뭐로 됐어요 더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요 더럽단 말이요 나도 내가 저 서른 두 살에 본사 주지를 거친 사람인데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저 스님들이 다 붙들려가지고 삼청 교육대 가고 할 때 내가 봉함사 있다가 하나도 걸릴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좀 맡아가지고 해결하라고 오라 해서 가가지고 했는데 하이고 가가지고 그때 불교 유치원이 하나도 씨알머리도 없을 때 내가 불교 유치원을 하나 만든다고 만들어서 떡 있는데 하루는 더욱 4월 8이 돼서 한마디 가만히 부처님 앞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 반쯤 앉았으니까 망상이 떠오르는데 내한테 아주 잘해주는 보살님들과 거사님들 아들 딸들은 이름까지 얼굴까지 선명히 기억나는데 볼 볼일 없고 내한테 아무것도 안해준 애들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사표 써놓고 6개월 만에 내가 짐 쌌거든요 도망을 갔거든요 더럽습니다 그렇게 그게 말로 이렇게 하니까 아 저 스님 솔직하다 하지만 그게 사실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딱 보면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더럽지 무슨 그보다 덜 더럽게 나 하나도 덜 더럽다고 생각 안 하거든 더럽단 말이에요 더러운 걸 뭐라 그래요 깨끗한 걸 개라 그랬으니까 더러운 건 뭐냐는 말이에요 탐이요 탐 탐진치 탐이란 말이에요 탐 탐은 다른 게 아니여 더러운 게 탐이요 이래 나가야 돼 불교가 이래 나가야 돼 이 참선에 오면은 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러우면은 어떻게 돼요 더러우면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혼란 싫어해요 혼란 싫어해요 혼란스럽다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니까 깜깜한데 내가 내 13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나는 250개를 다 못 지키는 사람이거든 나는 내 나름대로 개를 딱 13개를 해서 그 개만은 꼭 지키고 사는데 1개가 새새생생생생생생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스님이 길을 갈 겁니다 1개가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생을 안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내 이 세상 떠날 때 미운 거 하도 없이 싫은 거 없이 떠나지다는데 그래서 제가 뱀까지 좋아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 뱀 좋아하거든요 어떤 비군이 스님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은 뱀도 다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봅시다 산에 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적은데 나는 그걸 실험을 못 해봤는데 어느 불교학자한테는 직접 내가 듣고 거짓말 안 할 뿐이거든요 인도 가서 큰 코브라가 확 뛰어오르니까 코브라가 확 뛰어오르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 어떨까요 뱀은 반드시 덮칩니다 100% 덮칩니다 호랑이도 그렇고요 호랑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불교학자가 생명은 코브라까지 아름답구나 오 아름다워라 하니까 그 기운이 얼마나 강했더니 코브라가 쏙 내려가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생명의 외경 슈바이처는 목사였죠 그죠 그러면 그 슈바이처가 목사님으로서 아프리카가 가지고 성경에서 자기 아닌 사람은 섬기면 안 된다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다 자기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생명이 외경이 종교다 모든 생명을 살생하지 않고 생명은 아름답다는 이게 종교다 그렇게 딱 못 박은 사람이에요 코브라도 생명은 아름답구나 아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코브라가 싹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뱀을 가지고 그걸 시험을 해봐요 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뱀 잡아다가 뱀 잡아다가 여러분들 뱀 징그럽다고 하는데요 뱀은 여러분들 보고 징그럽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물어보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로 아이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징그러워 저것들 이 지구상에 저것들만 없으면 정말 평화로울 텐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비구니스님 절에 가서 제가 뱀 잡는 데는 더 사요 뱀 잡는 데는 진해하고 뱀 잡는데 뱀은 바로 못 잡는데 진해는 아무리 큰 진해라도 지나가는 거 딱 그냥 잡습니다 손으로 전과가 있어요 제가 전과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겁이 없었던지 그때 진해만 잡아가면 엿을 줄 테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형들이 날 부르면서 여기 있다며 딱딱 그냥 잡는데 몇 번 물려가지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진해가 물어봐야 그냥 잡아요 그래 이제 지금은 내가 천도 할 때마다 그때 내가 정말 부처님 법을 몰라서 열 받고 먹으려고 죽어간 진해들이요 그 천도를 내가 따로 해줘요 위패를 올려주거든 부처님 법 얼마나 좋아 이걸 몰랐으면 난 영원히 죄로 짊어다닌데 내 죄를 내가 이겨내버린 거예요 진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뱀을 잡아다가 우리 석종사 갖다 놨단 말이야 석종사 가보면 내가 잡아다 놓은 뱀이 그 근본함 올라가는 데만 해도 세 마리가 있거든 근데 신도들이 아주 참 고약한 성깔머리들을 가져서 뱀을 그리시래요 뱀을 법당에 불공하라고 오더라도 뱀 보면 재수없다는 거예요 뱀은 그날 지가 재수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놈 독사라서 혹시나 물면 어떨까 해서 그날 내가 그놈을 딱 잡아가지고 비닐봉다리 쌌거든 독사를 싸서 이제 자동차에 갖다 버리는데 그날 급한 손님들이 와서 비닐봉다리 쌌다가 못 가게 돼서 다시 풀어줬거든 걸 다음에 잡아가려고 그런데 올라가는데 딱 밟으는데 뭉클해가지고 뭐가 톡 뛰면서 따끔해 이 새끼가 비닐봉다리에 공기 안 통하는데 묶어놨다가 기분 나빠서 뿔딱지나서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질 저질렀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딱 보니까 새끼줄에 그 가시나무를 해서 이래 얹이다가 누가 놔둬서 새끼줄 밟았는데 나무가 딱 뛰면서 딱 나무라 나무줄기라 새끼줄이라 그러면 낮에 내가 뱀을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에 딱 뱀 아이고 나 낮에 뱀했는데 그놈이 원한 맺힌 마음에 나를 그냥 물었구나 이럴 때는 깜짝 놀랐다 새끼줄이니까 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뭐요 깜깜해서 몰랐기 때문에 낮에 내가 저질러놓은 그 죄라는 더러움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게 진요 혼란스럽지 않으면 진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러운 데서 탐이고 혼란스러운 데서 탐진치할 때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뭐요 혼란스럽다는 건 뭐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깜깜하고 밝은 이런 상대성이 아니라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둡고 어두운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해서 그걸 치이라 그럽니다 탐진치할 때 치 탐진치가 깨끗해져 버리면 개정해가 되고 개정해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화두가 됩니다 이게 뭐 조금부터 더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럼 개정해 완성된 상태를 우리는 공이라 그럽니다 공 즉 자기업이 완전히 무심이 돼가지고 육조스님은 무념위종이 되고 무상위체가 되고 무주위본이 된 상태를 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초기불교나 근본불교나 초기불교나 대성경진이나 소송불교나 그분들은 소송불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나도 소송불교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대성이 볼 때 소송이지 어떻게 불교에 소송대성이 있습니까 그건 대성이 암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는 대성대성하면서도 소송적인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나는 선방에서 스님들 보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대성이지만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느냐고 내가 조금 뭐한 사람은 내 엿판 지고 달리면서 엿장사하는 덕택에 살고 있는 줄 알아 중생과 중생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지금도 따로 놔 가지고 무언가 편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생각 나 그거 싹 좋은 생각 아니라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설하실 때 고집 멸 또는 고통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더럽고 혼란스럽고 어둡기 때문에 본인이 방황해서 그걸 어리석음으로 해서 어둡기 때문에 고통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집착이 원인이다 그 집착을 멸하려면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라 그것이 뭘 바로 보느냐 십이 연기법을 바로 보라 십이 연기법이 무엇이냐 깨끗하고 고요하고 맑아가지고 연기가 있을 뿐이니 고정된 실체는 하나도 없다 바로 공이요 중도요 마음이다 그것이 육조스님대에 오면 무념위정이요 무상위체라 무주위본이 되는 거예요 고로 그 무심으로 참고해 나가면 참고하고 탐구 차이가 뭐죠 탐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욕심이 앞섭니다 욕심이 이걸 이루어야 되지 자꾸 채워넣습니다 A 플러스 B는 뭐다 코사인 S는 뭐 뭐 사인 뭐 얼마다 뭐 E 에코로 M O C 제곱이다 뭐 계속 외우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릇 속에다가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 집어넣고 그러면 그 쌓아놔서 많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상문이요 사상이요 철학이라 그러는데 무심해선 하게 되면 무심이 뭡니까 덜어내는 걸 무심이라고 하니까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해서 텅 빈 허공이 된 것을 우리는 공을 도라 그러고 공이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러고 모든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덜어내는 법은 우리 번뇌 망상을 화두라고 하는 허공 속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화두 참고법이다 거로 간화선이 만이 아니라 조사선은 이러한 도의세계를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조사선님들이 말 한마디 깨달았다 해서 조사선이라 그러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 덜어내고 덜어내는 참고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서 그걸 화두라고 해서 화두를 간화한다 참고한다 해서 간화선이다 그 간화선의 결정체를 지도는 무라니요 위험관태기니 단막 정의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로 말했죠 첫째는 지도 무라니고 두 번째는 허명자조고 세 번째는 오늘 말한 신신불이다 이것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맡은 신신명은 마저 끝냈는데 신신명을 제가 어떤 생각에서 했냐면 서풀 짊어지고 말은 서풀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간 격이다 이거는 바로 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홉 번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신심덕택에서 그러니까 그 아홉 강이 구강하는 동안 10강은 석종사에서 해주기로 했죠 저한테 한번 개받아 보십시오 신심납니다 저는 날마다 개를 받는 사람이요 제 개법은 조금 달라요 참선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와서 한번 받고 오늘은 나머지 한 10분 정도 스님 일이란 거는 제가 보는 견지에 그렇지 않습니다 한다든지 궁금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안 그러면 한 10분 먼저 끝내서 날 좀 일찍 가게 해주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이라는 것을赔인 조금 떠올중 sensations 필요한 흑 received helps 더 Sas2 행복 uş 아멘